연속 낭독 로하임 회장은 나를 시카고에 있는 어와나 본부로 초대해 주었고 어와나를 통한 청소년 선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내가 미리 와서 어와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한국에 가서 어와나를 시작하겠지만 난 지금 극동방송에 재직 중입니다. 나중에 내가 은퇴하게 된다면 그때는 꼭 어와나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어와나를 한국에 도입시키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1983년 한국에 귀국했을 때 나침판 출판사 김영호 대표와 얘기를 나누는데 그는 어와나에 대한 정보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한국 도입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로하임 총재를 잘한다고 했더니 그가 내게 말했다. 어와나는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처럼 유니폼을 입으니까 교복 자유라인 지금 한국 청소년들에게 맞는 선교 방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 선교 기관이고 보금도 분명하니까 한국에서 그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나는 미국 어와나 본부와 협약을 맺은 후 나를 초대 회장으로 그리고 나침판 출판사 김영호 대표로 처음으로 해서 나침판 출판사에서 초기 핸드북을 만들고 1983년에 어와나 코리아를 시작했다. 그리고 1984년 처음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던 늘푸른 교회에서 어와나 클럽이 시작됐다. 김 대표는 어와나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다진 후에 전문적으로 이 일을 전념할 사람이 해야 한다며 그 자리를 해놨다. 그래서 어와나 코리아 프로그램은 몇 사람을 거쳐서 현재 이종국 목사 최영호 사모 부부 선교사가 한국 대표로 일하고 있고 현재는 국내 250여 개 교회에서 5천여 명의 교사들이 2만여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훈련하는 사역으로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선교사와 아시아 선교센터의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으며 국내외 한인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를 성경적인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잠깐 만난 한 사람과의 인연이 나중에 큰일로 발전됐다. 이제 한국 어와나는 30주년이 됐다. 지난 2013년 11월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는 어와나 한국 사역 3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미국 본부에서는 잭 에거 대표와 여러 분이 참석을 했는데 특히 설립자 아트 노하엠 박사가 90대 나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대회에 참석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다. 그 외 여러 나라의 대표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지금 어와나를 하고 있는 100여 개국의 국기 입장식 때에는 그야말로 감동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한국 어와나 총재로 추대됐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일을 통해서 잠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셨다. 그 결과 많은 인맥을 갖게 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국제적인 활동들로 연계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배우는 기회가 됐다. 미국에서의 3년 동안의 모금활동도 사람과 교회와의 만남이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선교활동과 관련돼 한국에서 선교사역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계단 한 계단 예비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시편 기자가 걸었던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의 길 오래전 주님께 길을 구했던 일이 떠올랐다. 윌리엄 대령이 미국으로 떠나며 오산 비행장에 영영 취업할 수 없게 됐구나라고 절망했을 때 깜깜한 내 인생에 빛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었다. 그러면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 순간 태양같이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사 부족한 내게 시편 기자의 길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깊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체험이 됐다. 올림픽 스포츠 선교회의와의 일 또한 마찬가지다. 올림픽 관련 선교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내가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1978년 미국에 있는 벤처 오브 팩토리라는 선교 야구팀이 있었는데 극동방송으로 한국 전도 방문 스케줄을 도와달라는 편지가 왔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야구 전문 대표팀이 없을 때였다. 한국 야구협회에 연락을 했다. 협회에서는 미국에서 야구팀이 온다고 하니 없던 팀도 만들어서 하자고 승낙을 했다. 한미친선 야구대회라는 광고와 포스터까지 만들어 홍보를 했다. 동대문 운동장이 꽉 찼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팀이 말했다. 우리는 야구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가 목표입니다. 결국 운동장 한 복판에서 찬양, 간증, 설교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해연송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53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공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